주말을 맞이해서 강천 헤네랄라바제에서는 야시장이 크게 열리고 있고요 또한 피에스타 공연도 준비가 돼서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주말을 즐기고 있습니다 야시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고 큰 기념품 전통적인 목걸이와 왕구제품 먹거리까지 차강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목걸이와 왕구제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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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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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속적인 진영품들을 판매들. 있네요. 먹거리도 있구요. 아주 예쁘게 만든 귀금속들입니다. 아주 예쁘게 만든 귀금속들입니다. 아주 예쁘게 만든 귀금속들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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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